서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을 기리는 제7회 서해수호의 날.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배창학 기자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피격, 연평도포격전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2002년 6월 29일, 대한민국은 터키와의 한일월드컵 3, 4위전을 앞두고 붉은함성으로 물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연평도 해상에서 포송이 울립니다.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겁니다. 북한 등산곳 경비정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불법 침범해 우리 해군의 참수리고속정을 선제공격했고, 우리 군도 북한군에 대응 공격을 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몫이었지만, 전투 과정에서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윤영아 소령과 한상국 상사 등 6명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이로부터 8년이 지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습니다. 이에 이창기 준위와 최한권 원사 등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구조작전에 나섰지만, 잠수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한주호 준위가 숨을 거뒀습니다. 천안함 피격은 6.25 전쟁 이후 우리 군의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사건입니다. 이에 정부는 천안함 피격일이었던 3월 넷째 금요일을 법정 기념일인 서해 수호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북한의 서해 도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23일, 북한이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연평도에 기습 포격 도발을 가했습니다. 북한이 쏜 160여 발의 포탄에 연평도는 불바다가 됐고, 우리 군도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등 우리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전사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남북 간 정전협정 이후 북한이 우리 영토에 직접 포격을 가한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북한의 서해 도발은 제1, 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서해는 북한에 의해 끊임없이 평화를 위협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서해 수호 용사들이 국가와 국민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서해 수호를 위해 숭고하게 희생된 이들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